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전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10편 119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이번에 주제가 10편 119편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또 주님의 놀라운 뜻을 같이 묵상하며 같이 상고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함께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엊그저께 지난주에 보았던 117편이 두 절로 되어 있는 아주 가장 짧은 장이었다면 이 장은 10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오늘은 잠시 이 119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19편의 특징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의 정중앙에 있어요. 신약과 구약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성경 66권 중에서 10편 찾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딱 이렇게 해놓고 제일 가운데를 딱 열면 119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중앙에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그리고 10편에서 가장 길고 성경에서 가장 길고 그 다음에 정중앙에 있으면서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요약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0편 119편은 모든 어떤 10편의 내용과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형식들이 다 집대성된 시입니다. 여러 가지 형식이라는 건 뭐냐면 시의 형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119편에는 찬양도 있고요. 애가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독특한 장르인 10편인데 애가라는 10편도 있고요. 형식도 있고 기도 간구 이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호소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시 지혜의 시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인생사를 한 장 안에 여러 형식으로 다 집대성에 놓은 종합시가 바로 10편 119편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 않는데 답관체 시입니다. 이 10편이 답관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앞에 글자가 계속 알파벳 순으로 바뀌어가는 시를 얘기해요. 이 10편은 총 119편은 22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2연으로 이루어졌는데 한 연이 8절이에요. 그런데 그 8절이 8절마다 알파벳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자인 알렛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8절 전체가 한 절 한 절 마다 알렛부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이게 난해한 시입니다. 이 시를 짓기가 우리나라 시조나 이런 게 있는데 형식을 맞추잖아요. 시조라는 게 433 이러면 4글자 3글자 3글자 글자를 맞추듯이 이 10편 119편도 답관체 알파벳 순으로 연이 진행이 되는데 그 연 8절 한 연의 8절 자체가 그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1절도 알렛 2절도 알렛 3절부터 8절까지 전부 알렛으로 시작을 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로 시작하는 거죠. 가나다라 이렇게 나간다면 1절부터 8절이 전부 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은 나로 시작하는 거죠. 히브리어는 알렛벳, 긴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신신 타오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신신이 이게 같은 글자라서 점만 찍어서 발음으로만 다르게 되는 거라 히브리어가 23자인데 왜 22자만 돼 있냐면 신신은 같이 돼 있습니다. 신신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23자에서 22자. 그래서 총 8절씩 22자. 176절이 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저번에도 한번 보고 그랬는데 한글이라서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앞글자가 전부 통일이 돼 있다.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아주 쉽지 않은.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10편, 119편을 뭐라고 하냐면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가 수놓은 아름다운 시라고 표현을 해요. 한 땀 한 땀. 알렛부터 타오까지. 그래서 22자를 8절씩 쪼개서 어떤 조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각을 맞춰. 그것도 한 연 8절을 같은 글자. 알렛이면 알렛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펴놓고 딱 보면 아주 쫙쫙 나눠져 있는 거죠. 연마다. 애들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쫙 앞글자가 다 다르니까. 이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참 멋있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어낸 시입니다. 이건 절대로 한 번에 그냥 하고 나올 수 없는 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 땀 한 땀 수놓아 만들어낸 기가 막힌 그런 시입니다. 이 전체 주제가 뭐냐.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에요. 말씀을 향한 사랑. 1절부터 176절까지 이 119편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단어가 4절 빼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76절까지 4절을 제외하고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절 한 절에.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표현인데 이 율법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이겠죠. 말씀 그 다음에 도 법도 윤례 개명 규례 말씀도 따바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무라가 있어요. 약간씩 다른데 증거 말씀을 언어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따바르와 이무라가 좀 다른데 그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언어는 증거 그 다음에 판단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 말씀에 대한 단어들이 한 절 한 절 다 들어가 있다. 오늘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 한번 말씀에 대한 단어들을 찾으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1절에 율법. 2절에 증거. 3절에 도. 4절에 법도. 5절에 윤례. 6절에 개명. 하면서 쭉 24절 마지막에 증거.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이거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글로 시를 짓는다 해도 이 규칙에 의해서 시를 한번 져본다면 이게 인간이 평생에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의도적으로 생각을 한다 해도 앞에 있는 이런 시가 있구나. 나도 한번 져봐야지 하고 의도적으로 지어본다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걸 창작한 거니까 굉장히 아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119편의 시가 작자가 미상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다윗이 지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에스라가 지었을 거다. 또 혹자는 마카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진 누군가가 지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절반가량을 지으면서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 열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도 이것도 그렇을 것이다. 라고 통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 그렇지만 정식적으로는 미상입니다. 오늘의 말씀들 통해서 참 글쎄요 이토록 이렇게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집념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진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향해 이렇게 열정을 가진다면 이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집중할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일도 또 주어진 과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남도 가져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친구도 만나야 하고 뭐 예경사도 챙겨야 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애들도 돌봐야 되고 주어진 잡도 어떻게 해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가면서 우리의 모든 열정들이 저는 말씀을 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워집니다. 진짜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갖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인문학을 갖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철학과 어떤 도를 그 지식과 여러 학문과 지혜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향해 가면 그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사람의 머리가 터지는 여러분 지식을 쌓는다고 머리가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고요. 꿰지는 게 아니에요. 구슬을 많이 마련한다고 해서 이게 꿰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관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들을 꿰뚫을 수 있는 관 그럼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러니까 도가 트인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물론 면벽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고 그냥 막 주야장창 기도하고 뚫어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위험해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고요. 다른 어떤 안 좋은 영에 빠질 수도 있고 관이 형성되는데 이단처럼 형성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그런 영에 의해서 뚫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뚫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이 기독론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뭘 성경을 뚫는데 역사적 관점, 과학적 관점 수많은 인문학적 관점 그런 것들로 뚫을 수도 있겠죠. 연구자들이 그동안 2000년간 수없이 3000년간 연구해온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뚫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가장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 영혼이 확 뚫어지는 순간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을 배우면 이 지식을 어떻게 쓸지 그 근원적인 테크닉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그 유대인들이 참 탁월한 게 이들은 처음부터 세상 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모세 오경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조직이 됐는지 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누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어떤 가장 근원적인 철학을 신론, 말씀론을 가지고서 뚫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옛날 유교들 그 하늘천 따지 이렇게 외우고 사서삼경 외우면서 어떤 음과 양 그런 것을 가지고 세계가 구성되고 세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상을 사고를 그 유교적 성리학과 이런 어떤 도를 자신도 모르게 사서삼경과 천자문을 읽으면서 그 유교적 그 교리가 그 어떤 법적인 도가 가슴에 새겨지고 머리에서 어느 순간 뻥 뚫어지듯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계속 세뇌되다시피 읽고 읽고 그러면 어느 순간 뚫려요. 뭐를 해도 뚫립니다. 어떤 걸 가지고 뚫어도 돌을 가지고 계속 백날 그거를 바라보면 그게 뚫려요. 반드시 뚫리게 돼 있어요. 그 집중력에 의해서 세상이 그것으로 다 보이게 돼요. 돌을 묵상하면 돌로 세상이 다 보이고요. 나무를 묵상하면 나무로 세상이 뚫린다고요. 그런데 그 사서삼경 천자문을 가지고 뚫어내면 유교적 원리에 의해서 뚫어지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말씀의 구약적 그 도를 가지고 세상을 뚫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의 눈으로 이 세계를 말씀을 뚫으면 이게 모든 게 통해요. 가장 근원적인 도, 법, 체계, 형상 이루어진 바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요한복음 1장 1장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이래요.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게 되게 표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행위를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이게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천하 만물이 다 뭐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그럼 인간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흙 뭐로 이루어졌어요? 말씀 그럼 인간이 뭐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 눈에 보이는 건 흙이죠. 단백질이죠. 그런데 이걸 분해해버리면 흙이 나오고 이 흙은 더 분해되면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루아흐 하고 말씀을 불어넣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달았던 믿음의 백성들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볼까요?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뭐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거든요. 이 믿음이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을 주님의 영을 접촉할 때 우리 속에서 이게 우리의 영으로 싹 들어올 때 이 닫혀진 세계가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세계예요.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이제 과학자들이 다 규명했죠. 모든 세계가 단백질 아미노산 커스티베이트로 합성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 또 분해가 되면 나중에 분자가 되고 분자가 원자가 되고 원자가 이거 나누어지면 이 가장 작은 그런 그런 어떤 소자들로 미립자들로 중성자 핵 이렇게 나누어지고 쪼개지는데 그걸 더 쪼갔더니 이게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돼 있다. 기운 그러니까 소자 입자가 아니고 기운으로 돼 있다. 여기까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기운으로 기운이 뭘까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신기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규명을 낸 거예요. 과학이 세상에 무슨 말씀을 이루어져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게 기운이라고 과학자들이 말하지만 그게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이전 개혁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이게 무슨 눈일까요? 오늘 히브리스 11장 3절에 의하면 믿음의 눈이죠. 영의 눈이죠. 영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 세계를 넘는 눈 이 가시 세계를 이면에 세계를 그거를 보여다 주님 눈을 열어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 그 뭐야 말씀 구약의 말씀에 보면 개하 씨가 눈이 다쳐서 깜짝 놀라서 적군들이 삥 둘러 있을 때 그때 엘리사가 쫙 기도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청군천사가 호의하고 있는 불말과 불명거가 호의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성교하고자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기도하면 눈이 열려요. 그래서 내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기이한 법 하늘의 놀라운 세계 영의 세계 주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오늘 1절부터 우리가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집중한 그 인생 말씀에 집중하는 그 성도의 복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1,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우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미요. 여우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우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새새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여우와의 말씀은 영원함. 이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은 자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도 더 깊이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생의 의식이 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의 모든 원리가 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나의 전체의 삶의 양식을 사로잡는 그런 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있어요. 인생 인생이라는 것이 죄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수많은 어둠의 허물들이 있어요. 그 자아 실현을 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기로부터 자아는 실현되어야 돼요. 그런데 자아를 완벽하게 실현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으로 생을 뚫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를 보는 눈을 갖추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자아예요. 옷을 예쁘게 입고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눈을 갈고 코를 갈고 얼굴을 가린다고 자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예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럴수록 구속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구속되는 거예요. 그건 소금물을 먹듯이 더 목말라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인정 사람들의 인정은 변해가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 지적 하고 그것도 커버링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미모든 돈이든 아니면 어떤 건강이든 자녀들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욕구를 내 자아를 외부에 의해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소금물을 먹는 거죠. 내면에서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안정된 생 말씀으로 뿌리내리는 거기에 정체성을 두고 거기에 안정감을 가진 거기에 그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로 세상을 뚫어버린 이런 소리예요. 뿌리내린 뚫어버린 같은 의미죠. 다른 표현일 뿐이고 그래서 그럴 때 가장 인생이 안정되고 거기서 가장 큰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 알죠. 노벨상의 30%를 타잖아요. 그 작은 나라 70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엄청 모든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의 가장 탁월한 원리와 철학과 모든 걸 만들어내는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우리 한민족이 제일 머리 좋은 민족인데 이 좋은 머리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가장 머리가 좋아요. 탁월해요. 그런데 이 좋은 머리 속에 법, 도, 철학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마테마가 누가 요한으로 뚫어버린다면 시편 119편 같은 것으로 뚫어버린다면 터지는 거죠. 인류가 복을 받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한민족 때문에. 구약에서는 유대민족 때문에 인류가 복을 받았다면 한민족 때문에 온 세계가 복을 받는 거죠. 기가 막힌 은혜가 터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수많은 것들 인생이 그런 어떤 죄와 허물 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뿜어져 나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성공도 주를 향해 그렇지만 그 뿜어져 나오는 허물과 왜냐하면 성공을 향해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보다 주를 향해 가면 갈수록 주님을 향해 목말라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 어떤 게 나오냐면 희한한 게 나와요. 주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가는데 주님을 더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이 사람을 챙겨주신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빛으로 가면 갈수록 밝아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내 속에서 부패한 것들이 나오는데 주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가다가 나중에 이런 것들이 챙겨지고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부와 풍성과 인정과 욕망을 이루는데 주님이 도구화 주님을 도구화시키려는 주님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주님을 따라가다 주어지는 그 부록 인생의 부록 부나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주가 되고 그거를 챙기고 사람들이 영적인 거인으로 영적인 신령한자로 영적인 능력자로 영적인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요해진 것들을 간증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축복해주고 사람들이 따르고 하니까 이제 그게 또 목적이 돼요. 주님이 이용수단이 돼버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인생이 예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따르는 성도들도 이용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부패한 것들이 나온다니까요. 순수하게 따라가다가도 그런 게 나와요. 그럼 그런 인생의 마음을 도대체 내 안에 꾸정물처럼 주님을 믿는데도 하루하루 어제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걷다가도 어느 순간 바람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면 아니요 아니요 말씀 읍조리면서 주님을 향해 신실하게 목숨 걸고 끝까지 붙들고 가려가 하다가도 어느 순간 태풍을 맞고 주님을 향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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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기고 가다가 어느 순간 또 풍랑이는 게 두려워져서 물속에 빠져가는 이 생애를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이 인생 가운데 그럼 그런 것들로부터 이겨내고 자유로워지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 여러분 이 두 절 외우세요 두 절 가슴에 새겨세요 가장 큰 성공보다 여러분 그 성공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있는 타락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공 자체를 향해 목적으로 삼으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 크리스도 말씀 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 유교에서 인생에서 입신양명 성공 인정 명예 권세 이것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따라와요 여러분 말씀이 그걸 증명을 하고요 온 세계가 증명을 하고 역사가 증명을 하고 여러분이 들었던 부흥회 때 들었던 모든 간증자들이 그걸 증명을 하고 제가 여기서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확실 100%입니다 그건 100%예요 100% 그렇지 않은 건 그걸 뛰어넘은 존재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사명자로 뽑으신 그걸 탁월하게 뛰어넘은 존재 그건 더 큰 영광이죠 주님 따르고 주님 목숨 걸고 따라하는데 이런 입신양명 부요 풍요 이런 거 세상 권세 인정 명예 이런 거 기본적으로 따라오는데 그런 걸 안 주신다 그거는 이 모든 걸 누리는 것보다 더 탁월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한 특별한 존재예요 그건 바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아주 특별한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99.9% 99.99999999999999% 다 이런 게 따라와요 100% 따라와요 0.000000 일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부요와 풍요를 부어주시는데 명예와 헌세를 부어주시는데 거기다 눈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줄게 범죄하지 아니하리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읍졸이고 두고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다 쓰려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요 누르고 부요하게 흘러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부어주셔요 근데 우리가 타락을 하죠 이걸 제어할 힘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내 의식과 사고가 이 말씀 속에서 나와야 돼 세상에서 세상에 수많은 배운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돼 있잖아요 그 세상의 것들은 유교 하나님 없는 사상에서 비롯된 수많은 철학 유문론에서 나온 어떤 의식들 그 다음에 다원론에서 뿌리 내린 그 어떤 그런 것들 세상의 학자다 교수다 우리가 모를 때 되게 뛰어난 사람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도 모르게 교수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그 수많은 세상적 사고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고요 애국에서 형성된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노예 근성 속에 그게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와 그것들은 가짜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지식들이었구나 참된 지식 진리가 여기 있고 진리를 뿌리 속에 두고 거기부터 가치와 인식과 사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인류를 발전시킬 때 나왔던 수많은 것들이에요 그게 이제 개몽주의자들 속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만들어냈던 가치들인데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고 그 의식들 그 산물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과학과 철학과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거기로부터 의식과 사고와 생각들이 배태되도록 이게 나오도록 울어져서 나오도록 그래서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주님의 말씀에 새로운 의식과 사고와 삶의 양식과 자세들 태도들이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 자체를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것 감정에 자극되고 세상에 자극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의 사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고난주간 첫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으로 승부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오늘 말씀 주제이면서 주인공인데 우리 모든 청년들이죠 우리 모두가 청년들이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이름 청년들 말씀으로 승부하세요 이럴 때 어디 갈 수도 없고 교회 갈 수도 없고 이럴 때 시간 남는 모든 것들 이 고난주간 한주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스마트폰 내려놓고 영상 내려놓고 말씀 보는 영상 같은 거 빼고 이 말씀으로 집중하세요 생을 거세요 휴학하고 1년 말씀 읽으세요 말씀 백독하세요 백독 아니 그게 인생의 목표를 놓고 휴학하고 1년 동안 죽으라고 말씀 읽으세요 진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가장 탁월한 선택 이렇게 해서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한주간 깊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하는 10편 119편 귀한 말씀과 함께하는 고난주간처럼 말씀 자체 내가 읽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어두운 세계 속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떠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10편 119편을 열면서 오리엔테이션 겸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백성들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합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되고 그 한 개인과 성들은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누구든지 누구든지 지금 당장 시작하면 돼 그러한 길들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위험한데요 이거 4월달 지나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더 큰 게 오는 거죠 경제적 충격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새기를 내십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여름에 주님 도와주세요 새기를 열어주세요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코로나 재앙 이후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되도록 위에서 이 나라 민족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백성들 무서워할 줄 알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서울자일교회가 이러한 때 마중물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면 축복을 누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요 한 본부를 읽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지 있습니다 주요 할렐루